사랑하자! 파자마 파티 플랜카드도 만들었고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서 파자마 피티에서 반체들은 늘고 먹고 하고 싶은데 엄마가 허락해 주실까? 리아야, 엄마 아빠 오늘 집에 없는 거 알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지 않니? 그래서 여행 다녀올 거야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왜? 새끼 생길까봐 겁나요 엄마 아빠 금술이 좋으면 너네한테도 좋은 거야 어쨌든 그런 줄 알아 리아야, 살려줘 왜요? 너넨 엄만... 침묵이야! 어? 그래서 뭐라고 꼼시랑 버리니? 엄마! 엄마! 그러면 저 오늘 친구들 집에 불러서 파자마 파티 해도 되나요? 어이, 그래? 엄마가 그러면 용돈 줄 테니까 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자 야! 엄마 짱! 엄마 짱! 집이 시끄럽겠구만 자자, 얘들아 이제 엄마 아빠 다녀올게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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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말려줘 말려가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아싸! 나도 이제 파자마 파티 온다 얘들아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여행 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하자 파자마 파티 난 좋아 난 좋아 파자마 파티면 먹을 것도 많아? 당연하지 파티들은 먹을 수 있다구 어, 좋아 난 무조건 다 알아 정말 엄청 재밌겠다 근데 너네 못생긴 오빠는? 너네 오빠 때문에 좀 가기 그런 디 아, 아쉽지만 있어 그런데 뭐 내 방에서만 늘면 되지 응, 그래 그럼 난 좋아요 진짜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하는 게 소원이었거든 너네들도 다 좋다고 한 거다 오늘 저녁까지 잘게 있는 옷 챙겨서 알았지? 응, 있어봐 알았다고 할게요 흥 아, 있어라 난 이 집 파자마 파티 한다 히히히히 어, 이럴 때가 아니지 너들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겠다 오늘 여자들끼리 파자마 파티 할 거니까 방 밖에서 나오지마 아아 쎼 아,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마 아아 알겠다는 맘뇨 후에 너 게임을 꺼야 나가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힝힝힝 이러면 못 나오겠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누구세요? 안녕 말이여 지서나 왔구나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챙겨왔어? 나무수 챙겨와야지! 난 잘 돼! 아무것도 안 입고자는데? 뭐? 안녕! 마귀야 나 왔어! 뱅순아 왔어? 어? 그런데 뒤에 다 뭐야? 응! 파자만 파티는 뭐니뭐니해도 역시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아마트에서 장을 봐왔어! 과자랑 여기 라면이랑 수박이랑 아이스크림! 그런데 저 뒤에 살아있는 닭은 뭐야? 아! 배고프면 새벽에 자라 먹게! 우리 치킨 만들어 먹자! 넌 먹으러 왔구나! 나왔어 마리아 어? 예은이 왔어? 응! 오늘 파자마 파티 엄청 재밌겠다! 그치 그치! 야! 그만해! 이렇게 예쁜 친구가 온다고 했으면 말했어야지! 아! 오빠 나오지 말랬잖아! 왜? 그걸 못생겨서 내 친구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무슨 소리! 예은 동생은 날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데! 싫어요! 응! 방에서 안 나올게! 짜잔! 얘들아! 내가 보이 드린다고 파자마 파티처럼 스며빠있어! 우와! 뭐야! 완전 예쁘잖아! 여기서 우리에 틱톡톡 찍자!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맞을깐 어디에 있어? 얘들아! 우리 일단 잠옷으로 갈아입자! 오늘 진짜 반 되도록 노는거야! 알았지? 좋단 귀여워! 내 잠옷은 귀여운 고양이 잠옷! 안녕! 냥! 내 잠옷은 귀여운 토끼 잠옷! 깜초 깜초! 난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돼지 잠옷 입고하셔! 아아악! 기대하시라! 내 잠옷은! 그려자랑 반죽! 야! 아휴! 저기 뭐야! 우리 소금밤이 누워! 아 쟤 진짜 웃겨! 아이 찰띠 입고장도 너 가져오라며! 난 소금밤 입고 잤단 말이여! 그러다가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상관없어 이건! 에휴! 내 잠옷 빌려줄게! 우리 잠옷도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좋아 좋아! 아이 그려! 좋은 생각이여! 배고픈게! 자 찍는다! 아이 잠깐! 야은아! 센스 없어? 사진 어플로 찍어서 보정해야지 이제 싸구로 좀 그렇다야! 어 그래? 잠깐만! 그럼 우리 순화로 찍자! 그래 그래! 이제 좀 좋다야! 이제 우리 좀 우리 간대! 그래! 자 찍는다! 어! 이거... 너무 우리 사기친거 아니야? 얼마도 우리 얼굴 못 알아 보는거 아니야? 아니여! 딱 봐도 우리자노! 얘들아, 우리 틱톡도 찍자. 얘들아, 나 배고파. 우리 치킨 피자를 알만해 내가 떡볶이까지 시켜먹자. 우와, 엄청 맛있겠다. 그러면 내가 시킬게. 아, 그런데 떡볶이는 우리 집 앞에 있는 포장마차가 진짜 맛있는데. 그런데 포장마차는 배달이 안 되잖아. 아니, 나가서 사오기 좋은가 좀 귀찮은디. 그러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오빠한테 시키자. 님데 오빠 얼굴만 봐도 참 표덕스럽게 생겼는디. 니 말을 잘 들어줄라가 모르겄네. 다 나한테 방법 있지. 오빠, 오빠, 잠깐 와봐. 아, 왜? 아까 나오지 말라며. 우리 배고픈데 이 앞에 떡볶이 좀 사와주라. 내가 미쳤냐?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 우리 예은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어디가? 오빠, 사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 예은이가 먹고 싶은 거면 사와야지. 기다려, 금방 사올게. 예은아, 좋았다. 예은이, 이 치즈베 정말 풀려오르는게. 아, 이거 엄청 맛있겠다. 아, 베베베베. 언니, 진짜 치즈가 아주 좀 돌아다니깐. 정말 차말로 마셔버린다. 치즈베. 너가 먹은 건 닭다리야? 아, 몰라. 말건지 마, 이 치즈베. 아, 배불러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저, 너도 안 불었니? 우리 이제 다 먹었으니까 양치하자. 가자. 계속 먹으면 양치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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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마지야, 머리도 닦아줄게. 아니, 하지 말라고. 야, 나는 이정도면 됐어. 나도 됐어. 얘들아, 나 샤워 좀 할게. 아, 그럴래? 아이, 수건은 저 위에 있어. 응, 고마워. 응. 다 씻었다. 하영씨 급해. 너야! 아, 오빠. 저 예은이에요. 너야! 내가 하는 예은이 맞아? 어, 오빠 저기요. 저 화장실 좀. 화장실 좀. 탄생한다! 휴, 시원하다. 아, 오빠 죄송해요. 변기 막혔어요. 뒷내로구나 해가이시마스. 어, 이모. 우리 끝말잇자할래? 아우, 좋아. 그러면 나부터 한다. 비비큐 황금올리버. 아우, 빠져! 빠져! 자, 자지! 첼산스트론큐. 어? 어? 뭐라고? 첼산스트론큐. 아잇! 뭐야! 그런게 어디 있어! 있어. 아잇! 뭐라! 다시 해. 이게 내 언니부터. 응. 올리브 겐사남 모듐. 어? 어? 뭐, 뭐 뭐라고? 어이씨. 그 말있게 재미없다. 야, 우리 배개싸움이나 한 판 할까?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은데잉? 야, 그러면 내가 불 끌게잉? 야, 불 끈다잉! 그 말있게 자꾸 그렇게 할래? 뭐, 암모니야? 너가 그렇게 과학을 잘해? 뭔 성장이야? 이 형같은 기지 말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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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네 이거 배개 아니지?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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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갑자기 고마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 놀래놔! 아이씨. 아이, 오빠 짱 웃기다. 우리 복아 날랬나봐. 우리 피부 미용 중이야. 우리 진실 게임할래? 여러ไร거리code, SPEAKER 샤ooo 우리 not around for a table 우리 방에서...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따지야지 나도 있어! 나도 있는데.. 뭐야? 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동시에 좋아하는 애 이름 말하게 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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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삼, 이, 일 민혁! 민혁! 이, 이것들이? 야, 그까! 야, 뭘까? 다 죽었다 그니? 민혁이 내꺼거든? 민혁이는 내꺼야. 민혁이는 날 좋아한다고. 뭐야, 누구야? 이거 뭐야, 같은게? 뭐다? 내가 제일 못찾은 거야! 내가 제일 못찾은 거야! 뭐야! 죽어, 죽어! 아악! 얘들아, 벌써 밤 11시야. 하지만 알지? 오늘 안자고 밤새도록 놀기로 했잖아. 절대로, 절대로 자면 안 된다. 아, 물론이지, 지지배야. 차면, 진짜, 배, 진짜. 차면은, 진짜 웃긴 사진 찍는다. 난 절대 안 잘 거야. 하하! 하 하 날아오는 갠ما plastir instrument, 절대, 절대. 안자고 밤새우. 으아악. 으아아양. 하아악. 이,이,이,이,이,이... otherwise seagin. 아. 아... 으아아악. 그어어.. 민혁이 내꺼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